잘 잤니? 밥은 먹었니? 씻었니? 난 지금 출근하는 길이야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나가 바쁘니? 피곤하지 않니? 무슨 생각하니? 졸고 있느라 연락이 없는 거니? 피곤하네 좀 쉬어가면서 해 점심시간인데 반찬은 뭘 먹었니? 난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밥 먹는 시간도 너만 생각하는데 너도 1초 정도는 날 생각하니? 귀요미 넌 왜 그렇게 예쁜 거니? 귀요미 넌 왜 그렇게 귀여운 거니? 전화기가 가득하면 달달한 떨리니 내 손에 느껴져 귀요미 넌 왜 애교가 많은 거니? 귀요미 넌 왜 그렇게 사랑스럽니? 왜 넌 날 미치게 하는 거니? 왜 너만 생각하게 하니? 귀요미 퇴근 시간인데 오늘은 만나 줄 거니? 하루 종일 너와 할 일을 생각했는데 새로 나온 영화 로맨틱한 저녁 그리고 네 손 잡고 걷고 싶어 귀요미 귀요미 자뿐 네가 생각나잖아 귀요미 우리라고 말하게 되잖아 귀요미 무슨 말 하는지 정말 모르니? 그래 나 널 좋아하고 있어 귀요미 귀요미 넌 왜 그렇게 예쁜 거니? 귀요미 넌 왜 그렇게 귀여운 거니? 전화기가 가득하면 달달한 떨리니 내 손에 느껴져 귀요미 넌 왜 애교가 많은 거니? 귀요미 넌 왜 그렇게 사랑스럽니? 넌 왜 그렇게 사랑스럽니? 왜 넌 날 미치게 하는 거니? 왜 너만 생각하게 하니? 왜 왜 귀요미 왜 그렇게 사랑스럽니? Toy의 잘살 como 아는 중